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 멋진 사나이 싸움에는 천하우저 사랑드롭게 사랑드롭게 바로 내가 사나이다 멋진 이동경 자 우리 파서버 중립여러분 계십니까? 자 오늘 용은 중립들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중립분들하고 용 잡아보자 나오는 템은 다 중립 준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같이 잡아보자 자 중립분들하고 오늘 한번 잡아볼게요 자 파섬 여러분들 빨리 모여 자 가보자 발라가 뜨면 좋겠다 자 딱 30분 안에 잡으면 중립꺼 못 잡으면 라인꺼 어 안타? 중립들하고 진행하는거라 좀 약한게 떴나보네 여기 인원제한 없이 다 들어가지지 여러분 안오면 썰자 한다고 협박이라도 해야되나 왜 이렇게 하나? 자 중립분들 모여주세요 그렇지 우리 쪽에서 다 이렇게 베풀어주는거지 어디 서버에서 용을 중립한테 줘 안주지 자 30분까지 못 잡으면 우리 혈에서 혈원들이 잡을겁니다 컨백션 먹으면 대박이다 진짜 나올 것 같다 또 자 빨리 와요 빨리 자 중립분들 다 모이세요 심심하신 분들 세계 최초 우주 최초 중립분들하고 용잡기 인형본이 짠하다고 그러네 야 중립이잖아 자 그래도 많이 모였네 나름 어? 나름 많이 모였어 머미군단 가볼까요? 고 털겨가 불어 털겨가 불어 으흠 잠깐 내가 부활해줄게 자, 해봄게 자, 해봄게 하하하하 아 이 중냇분들 가면 좀 갖고 잘 해봐 빨리 와 시바 자 중냇분들 어떻게 다시 한번 모여서 올까 이거 이대로 답 없을 것 같은데 다시 모이자 이거 너무 엉망이야 이거 이대로 하면 계속 여러분들 오뚜기 당하니까 그렇지 카멜도 좀 챙겨오고 여기다 버려놓고 다시 모여야 약이랑 챙겨가지고 잘 짱짱하게 내가 그리고 몸빵을 해줄게 내가 먼저 내려가서 치면 그때 와서 쳐요 카멜 잘 감고 그 멘트 이런 거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안 잡아봤듯이 저도 안 잡아봤어요 꼬장만 잘하지 용을 잡을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니까 아니야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언제 해볼 거야 잡을 일도 없지 중립분들이 솔직히 어디 라인이 중립들한테 이렇게 양보를 해줍니까 빨리 모여 다시 혈원들 빨리 자는 사람 다 깨우고 컨빅션 나온다고 컨빅션 먹어야지 아 근데 자 여러분 다음 주에도 할 거야 좀 미리 공지를 해놨으면 중립분들 많이 모일 건데 자 안으로 들어와서 내려가지 마요 부활도 좀 챙겨오고 서로 부활 좀 찍어주고 내가 다 부활을 해줄 수 없잖아 그리고 만약에 오늘 하다가 못 잡으면 라인들이 시범 보여줄 거예요 조교 앞으로 해가지고 30분 되면 라인이 잡는 거 보여줄게 혹시 못 잡을 수도 있어 넌 뭐라 하지마 지금 라인분들 다 여기 내가 엔터가고 있는데 다 긴장하고 있어 못 잡으면 이제 개척되는 거고 조교 앞으로 했는데 라인 다 죽어 자 그리고 만약에 못 잡으면 자 우리 라인들이 선발대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후발대로 바로 따라서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타이밍에 들어가서 먹자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먹으면 자기 운이야 그건 알았지 못 잡으면 라인들 같이 해가지고 다 같이 잡고 아이템은 만약에 죽립분들이 먹었다 그건 자기 운이다 먹자 해도 되고 뭘 해도 되고 앱소를 써서 이따가 아이템만 주워 먹어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해 봤어 죽립분들 눈 좀 잘 돌려주시고 꼭 가봅시다 오 이번엔 좀 모양 나오고 있어 달려들어 그냥 아 이거 안 안 때리고 일단 잘 있어야 되나 나도 잡을 줄은 모르니까 뭘 아 이거 이거 혼자 잡아야 되나 아직 안타가 멘트도 안했는데 뭐라고 말했어 캔타르 리기 멘트 나온다 멘트 나와요 멘트 나와 아 나 죽었어 씨 나도 부활 좀 해줘 봐 이거 어떻게 같이 잡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같이 잡아야 되나 잡아보자 일단 죽기살기로 그냥 달려들어 이씨 어 거의 모양 나와 안타 화났어 지금 자 부활 좀 해주고 와 이씨 어 멘트 친다 죽어간다 가오 떨굽니다 그리고 가오 떨구니깐요 자기가 안 일어나실 분들 안 일어나고 우리 우리 혈원들은 다 열두시에 대기 타고 있다가 만약에 이번에 실패하면 같이 중립하고 다 모여서 선발대로 우리가 먼저 아이 나도 또 죽었네 선 다 위로 그 모였다가 같이 갑시다 우리 중립분들 먹자 하실 분들 뭐 하실 분들 다 모여 가자 안 되겠다 이거 중립들 지금 오늘 미리 말을 안 해 놔 가지고 많이 안 모였네 자 조교 잡는 거를 보면서 잘 받으라고 와 중립라인들이 이렇게 잡는구나 잘 받았다가 다 죽어버리네 아 쿠작 있는데 이거 야 쿠작 쿠작 있으신 분들 저 좀 다 주세요 제가 다음 서비전 때 모아 가지고 저 저 킹 주작이 쿠작 좀 선물 주게 이 뭐 미끼 없이 저거 하니까 도망가 버려서 쿠작 좀 모았다가 걔 다 갖다 주려고 자 중립분들도 오셔도 됩니다 빨리 모이세요 중립분들 전부다 복불복 파서버에만 있는 특혜 혜택 자 복불복 레이드 전부 들어갈 거야 자기가 눈치껏 잘 살다가 잘 먹자 하면 돼 먹는 사람 거야 그냥 무조건 자 중립도 고 다 고 다 날려들어 다 돌각 앞으로 와 씨발 살았어 원킬 원킬 날 뻔 했어 와 씨 와 아따 이제 반응한다 오 오 오 뭐 나왔다 뭐 나왔어 아우라 뭐 나왔는데 중립이 먹었대 중립이 아우라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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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근데 비싼 거야 사진 한 방 찍자 파솟 파이팅 고맙습니다